학생분들이 나오셨네요. 예쁘게 교복을 입고 어떤 곡을 준비를 한 건가요? 저희는 유진스님들의 ASAP을 준비했습니다. 아, ASAP. 그래서 이렇게 교복을 입고 준비를 하셨구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바른 학교에서 이렇게 오신 건가요? 혼자 굉장히 의상 컨셉을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일본인가요? 죄송합니다. 유진스님,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대단한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너무 잘생긴 잘생겼어 우리 마트! 우리 마트! 우리 마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